한마디로 타고났어.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감각에 필터링 없는 돌짚고 서울시장 하자고 역대극 또라이네. 이건 정치쇼야. 돈, 조직, 스타성, 1위로 곧 또 올라섰는데요. 선거판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필수인데 우린 하나밖에 없잖아. 이 손가락 뭡니까? 자신 있습니까? 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. 가자!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? 대중은 퍼포먼스에 약한 조속이라고. 우리가 관 뚜껑 닫아주자. 뭔들 못하겠어요. 저 사람만 막을 수 있다면. 말했잖아. 우린 지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. 경상도 받으시죠. 제대로 사고 치라고.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. 가장viewer. 도jun는 여행 방 Ó 에어 감사합니다.